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소서 살이 썩어가는 나 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와 같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두 병을 때려는 살이 썩어가는 나 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와 같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저를 지옥 속에 있게 하소서 껍짓한 병이 흘렀어요 껍짓한 병이 흘렀어요 벤파이어는 불사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 피로를 원하십니까 벤파이어는 불사의 존재가 왜 1년간 이이야 manger